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의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무역전쟁으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이 감소세예요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급격한 그런 최저임금의 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그런 타격을 받았죠 또 내수 경기가 또 계속 침체된 가운데 있고 고용이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축 또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일본이 핵심 부품을 수출 규제를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탈일본 이런 걸 하자 그래서 국산 부품을 국산하고 기술을 개발을 한 데 박차를 가하겠다 또 소재를 그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이제 이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지금 굉장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능히 이런 위기를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헌법을 만든 재헌절이 있었죠 그런데 재헌국회를 여러분 개원할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국회 개원을 기도로 했어요 이윤영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개원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여러분 시작됐어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삼선 개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밑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언제 마르고 닳을까요 동해물이 언제 마르고 백두산이 언제 다 닳아져서 없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애국가가 찬송가입니다 아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동안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날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눈부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GDP라고 하죠 총생산 국민 총생산 그런 이게 세계 11위입니다 그리고 수출량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여섯 번째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1997년도 그때 말에 IMF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경제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전화이복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고통스러웠죠 정리해고 기업의 도산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때 말합니다 과도한 그때 차입 돈을 빌려다가 방만한 경영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 그런 차입 경영을 이제 줄여가게 되고 또 불투명한 집의 구조가 투명하게 되고 기업의 투명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중 우리 경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위기를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 IMF라고 하는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전화이복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는 기업이나 국가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과 삶에 이런 애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당신은 백혈병입니다 파킨슨병입니다 또 아니면 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의 위기 삶의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또 행복을 꿈꾸고 결혼했던 그런 가정생활에 서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별거나 이혼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한 이런 등등으로 굉장한 가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사업의 어떤 경우에는 위기 직장생활에서 해직이나 명태나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는 이런 직장생활의 위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가죠 혹은 범죄하고 넘어져서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전화이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에 이게 준 말 합성을 하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냐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숙의 기회 회복의 기회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생일대에 정말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를 받고 20년 전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울랄로 말하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4명의 그런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데리고 많은 소떼와 양떼와 이런 걸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오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지는 것 왜? 20년 전에 그 아버지인 축복권자인 이삭이 형 애설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의 축복을 가로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제 어떤 화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애설의 마음은 20년 동안 동생에 대한 그런 원한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길 퇴로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길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 그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도 그리고 처자와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릴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에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던 야곱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그 위기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새로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성숙의 기회가 되었다고 다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기지 못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는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그 인생의 불행과 실패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위기를 만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신앙의 위기 어떤 위기를 만난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나에게 새로운 기회 변화의 기회 성숙의 기회 도약의 기회 그리고 정말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더 큰 축복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데 첫째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자책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절대 그 위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그 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거나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의 위기가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노예 생활하다 거기서 해방이 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시민주의 지배를 받아 해방되었을 때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국에 살았는데 거의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었으니까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앞에 지금 홍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다시 말해 텐트를 치고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함성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의 전차와 이 기병대와 그리고 창궁과 기병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확 창궁과 칼을 들고 다시 벌떼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앞에 홍해바다인데 뒤에 애국의 군내가 추격이 오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정말 그 민족의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만난 그런 위기를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봐드리고 이 위기가 자신의 인생과 삶, 가정과 사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성장의 기회, 도약의 기회, 성숙의 기회, 변화의 기회, 회복의 기회 그리고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있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다면 그 생각을 여러분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 대한민국의 IMF라는 경제적 위기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더 건실한 그런 내실 있는 경제로 바꾼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위기가 우리 가정을 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고 내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더 큰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막 태풍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런 막 애기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 지형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그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노을이 일고 이러면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침몰의 위기 파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양 후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경험과 그런 능력으로 이걸 헤쳐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풍전 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리 헤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배가 거의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침몰하려고 하는데 그 배 안에 그 밑창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고 명령하니까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위기를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말씀에 지금 일생일대 최대 위기를 만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폭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 요하의 사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하의 사자는 구약의 요하의 사자로 나와 있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바다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헤엄쳐 나울러금 할수록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그 내엄인 예수님의 손을 시몬 베드로가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바다에서 절망의 바다에서 이제 위기에 처했던 베드로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위기를 만났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가 거기서 어떤 우리 가정의 위기를 벗어나보려고 사업의 위기를 벗어나보려고 건강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내가 몸부림치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이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진멸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는 너희는 돌림이 없는 인생들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야곱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면 어떤 인생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오늘 보면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만나서 뭘 했습니까 거기 구절부터 32장 구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미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사기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애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 애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위기를 형제가 화해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여러 번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10대 초반의 소년이었을 때 자기의 고국인 유다가 멸망을 해서 그 당시 세계 초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일생일대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신의 모든 미래와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왕이 그 학생들에게 주는 먹으라고 하는 그런 지정해 준 음식이 있는데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이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야 된다 하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안 먹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서 3년 동안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그런 그 학생들보다 열 배나 뛰어난 지효와 명철과 총명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갔을 때 인정을 받게 되고 총애를 받게 됩니다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이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이 꿈을 꾸고 그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이 그 꿈과 내가 꾸었던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장이들이 뭐랍니다? 왕이시여 역사 이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꿈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너부가네살왕은 뭐랄? 아니다 너희가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여러분 꿈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니 이거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때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리고 친구들의 중보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중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부간의 사랑이 그 꿈을 보여주시는데 한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는 동으로 양쪽 다리는 철과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머리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너부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이 은으로 되어 있는 두 팔과 이 가슴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메데 페르시아 앞으로 나타날 그런 세계를 지배할 제국들을 말하고 그리고 동으로 되어 있는 이 배 이 동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두 다리로 되어 있는 이것은 로마 제국 동로마, 로마, 서로마 이런 로마 제국을 열 발가락은 장차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나올 열 그런 나라를 의미한다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요 그래서 다니엘이 너부간의 사랑을 만나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그 꿈과 해석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종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했더니 너부간의 사랑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위기가 모르면 기회가 되었고 더 다니엘을 높여서 모든 바벨렌 지역의 박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위기는 기도하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희석야 왕도 서른아홉 살의 나이에 여러분 어떻게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이사의 선자와서 당신 이제는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서른아홉 살에 죽는다니 얼마나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사의 선자가 유언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성전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살아온 종아 네가 가서 내 종 희석야에게 말하기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 병을 고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희석야는 이런 건강위기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 가장 초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므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거기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던 그 궁전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기는 총리인 하만에게 전하지 않으므로 그 하만이 저 모르드기의 민족이 누군가를 알아보라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기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너무 이건 경한 일이다 온 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하는 모든 유대인을 면화해야 되겠다 내가 회역을 세우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120개의 도에다 조선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기를 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거기에 세워놓고 거기다 모르드기를 달아 죽이려고 해냈어요 이제 온 나라에 유대인을 몇 월 며칠 날 죽인다는 조선과 공포 내었어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민족적인 그런 민족이 사느냐 죽인다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왕이라 할 자도 한 번 공포하면 취소를 못해요 절대 그때 모르드기와 에스터와 유대인들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비라도 이 왕의 어전에 부르지 않을 때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단지 호를 내밀어야만 살게 되는데 이 에스터는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규례를 어기고 나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갔을 때 그 금식하고 초췌한 왕비를 보는데 그 왕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인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리고 유대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또 다른 조서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다 죽일 수 있는 조서를 그리고 이 자기를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죽지 않도록 했던 모르드기를 바로 이 파사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고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마는 그 모르드기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메어 달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기도로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위기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건강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사업의 위기든 신앙의 위기든 어떤 위기든지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자신을 성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랬다 하면서 그 위기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남편은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의 위기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당신 때문에 이랬다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은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탓을 하면 절대 그 가정의 위기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가정의 어려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우리 가정의 위기가 왔다 아내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내 조를 잘못하고 내가 이런 가정의 그런 또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이런 걸 잘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다고 이렇게 그 위기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개선하고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만나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위기를 만나서 자신을 성찰하고 나의 잘못은 무엇이며 나의 실수는 무엇이며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고쳐나갈 때 그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실수를 크게 두 번을 했어요 한 번이 뭐냐면 자기의 그런 어떤 뭐냐면 이 나라가 막 이제 잘 이렇게 자기 부하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군대의 수를 의지하려고 해가지고 군대의 수를 샌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징계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연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죽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 나라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이 나라의 정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에게 소를 돈을 주고 쟁기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소를 잡고 쟁기를 뗄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속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큰 실수가 뭐였냐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이면서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우리아가 전쟁통에 나가 있을 때 데려다가 그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임신을 시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징계하는데 다윗이 그때 철저히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임신한 아이를 데려가고 두 번째 솔로몬이라는 그런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죄짓고 넘어지고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죄짓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그걸 돌려주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성전터가 되었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사이에서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졌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위기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불순여 통으로 갔는데 서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뱃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 놔가지고 요나를 삼켰는데 3일 동안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에 토하여 내서 그에게 살려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요나도 하나님 말씀 불순여가 큰 위기를 만났는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은 무엇이고 나의 실수는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 때문에 내 사업이 이런 거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절대 위기를 벗어날 수 없고 그 위기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성찰하고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로 돌리고 내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고쳐갈 때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주눅 들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맞서 나가면 어떤 인생의 위기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우를 때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의 원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불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불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불레셋에는 골리아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거인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그런 귀고리 장대한 그런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백전노장이었다 그런데 불레셋의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스라엘 그 사우랑과 군인들이 나가서 골리아스를 보고 겁에 탁 질리고 말았어요 아니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도저히 저 사람하고 상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아시 나와서 이놈들아 나오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요 도망가게 해봐요 그때는 전쟁이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한 명이 대표로 나오고 저쪽에서 한 명이 나와서 서로 칼로 싸우는 거죠 나오고 싸울 사람 나와보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못 나오고 소리만 지르면 도망가게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때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너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봐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오게 됐어요 그때 마침 보니까 불레셋 장군인 골리아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군인들이 어디로 도망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제가 나가서 저놈하고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저 사람은 용사요 그리고 얼마나 너보다 큰 그런 사람인데 너는 아직 소년인데 안 된다고 그러네요 아닙니다 골리아스는 저 사람은 칼과 창을 의지하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된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다 그 유기 앞에서 벌벌 돌고 두려워하고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골리아스를 만난 이스라엘처럼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위기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사업의 위기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사업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는 틀려서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크리스로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처럼 이런 인생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위기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인생의 위기도 극복하고 그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를 만났을 것 또 어떤 분은 가정의 위기 어떤 분은 사업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만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성장의 기회 도약의 기회 변화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위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는 나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성취하는 것 위기를 만났을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아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직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나에게서 그 원인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이런 것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위기 가운데도 나는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위태로움 그리고 위험하지만 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아니라고 나타나는데 위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지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귀해가 되기도 변화의 귀해 그리고 도약의 귀해가 되고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더 큰 축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위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귀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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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